스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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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새벽부터 모인 이유가 뭐야? 여행을 여행하는 거 안 먹었죠 형? 안 먹었어 빨리 식품 가자 저거 하나 먹을까요? 저는 시나미쉬가 저는 아이스파인더 아 그럼 나만 먹으면 안 먹어도 돼 아 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 말하잖아 어? 아니 괜찮아 괜찮아 커피는 빼주세요 커피는 빼주세요 아니야 아니야 커피 해주세요 저희 촌놈들이 드디어 비행기를 타러 갑니다 비행기 타본 적 있어요? 저 생일 처음이에요 설렘 생장돼 지금 김해공항... 아 짜지마 야 아직은 아 진짜 짜증나 일단은 일단 가자 안녕하세요 형들이랑 같이 이제 뭐죠? 양산? 양산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김해공항에서 금강상도 19경이라고 뭐 사줄거에요 형? 뭐 떡볶이 같은 거 먹으셨네 왜 떡볶이 무시해? 아니 그게 아니라 고남백 위주에 좀 고남백 위주에 좀 고단백 위주도 닭가슴살 챙겨 왔잖아 그건 그런데 뭐 그런 음식 종류가 있는지 모르니까 가서 한번 숙소 근처에서 한번 찾아봐야죠 이 밑으로 내려오는 게 크게 좋은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이완을 했을 때 아래에서 살짝 터무르고 지게 이렇게 해주면 자 그만큼만 움직이면 어깨 표면은 꼬리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 이 글라지면 문을 딱 눌러서 잘라놓은 거에요 역으로 확실하게 분량한 거 여기가 걸리고 몰래 사람만 더 나이게 쇼가 약간 로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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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다행히 테스트의 이번 무릎의 자식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IFV 프로 클래식 피지커로 활동하고 있는 박성훈입니다. 등이 허접한 2명의 선수가 꿀팁을 얻어보는 걸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라인업 자세로 잡고 있거든요. 시작할 때 등을 놓치지 않고 라인업 자세에서 여기 새끼손가락 첫 골에 힘을 걸어가지고 어깨는 계속 후인된 상태에 유지하고 내려갔다가 그대로 찍고 올라오시면 힙 쓰러스트 하듯이 그대로 힙 써주고 같이 올라와주시면 힙을 같이 개입을 시켜주라는 것 같으시죠? 영신하면서 열어주시고 하는데요? 너무 많은 거라서 하면서 까먹습니다. 힙은 뒤로 빠지셔도 되니까 힙은 뒤로 빠져도 되고 엄지발가락은 꾹 눌러주고 중심이 앞쪽에 쏠려주실 수 있어요.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가게끔 팔꿈치 쓰셔도 됩니다. 저혈어주시고 완전 라인업 어깨 후면까지 다 잡아주시면 돼요. 그대로 가시죠. 중심 앞쪽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힙으로 그쵸 골반 앞쪽 오케이 예 됐습니다. 혹시 방금 전에 조정현 선수의 자세가 네 약간 그지같았으면 말씀해주세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의 자세가 그지같아도 약간 야 너 새끼야 너 이거 안돼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무게를 올려볼 건데 지금요? 네 무게를 올려도 이 자세를 유지를 하셔야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혹시 아까 그 척골 쪽에 이쪽에 걸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 어떤 포인트에 대한 설명을 좀 가능하세요? 동냥인 같은 경우에 강배 하부 쪽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강배를 딱 잡고 하면서 강배 하부에 이제 타켓팅을 느끼면서 하시면은 네 하부 근육이 조금 더 이제 펌핑이 되는 거를 더 잘 느끼실 수 있으세요. 혹시 남자가 이거 두 장에 스트랩 껴도 됩니까? 아 예 스트랩은 괜찮습니다. 만약에 더 깊이 내려가려고 하다가 자세가 망가질 것 같으면 거기까지는 안 내려가야겠네. 네 맞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케이 아 아 아 끝 집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제 손을 등으로 꼬집어주세요. 뒤로 그렇지 이제 다섯 오케이 하나 더 우와 어? 아니 전화기 필요해 전화기 전화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아까 분명히 스트랩 차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세 장으로 이제 어 세 장으로 이제 세 장은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안녕 박성우 선수님의 자제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정현이나 저나 이거를 네 한 두 개 세 개밖에 못 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하는 걸 추천하십니까? 네 추천 네 별로 좋지 않은 걸 추천을 많이 하시네 이걸 이렇게 잡아놓고 네 네 오케이 제 손 꼬집어주십니까? 합으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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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둘 오케이 오케이 스 스 스 스 스 저도 근데 데드리프트 막 무게를 많이 하진 않는데 그래도 네 장으로 계속 무게는 안 내려가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장 두 장 세 장은 워밍업으로 하고 네 장부터 본 세트에서 세 세트 정도 하고 이제 마지막에 디스탠딩 하고 그런 식으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앞에 한 세 세트 정도 두 장까지는 거의 워밍업으로 치고 네 세 장까지 그러면 지금 정현이와 저 같은 경우는 워밍업에 한 세 네 개밖에 못하고 털린 거네요. 다음 운동은 네 어떤 운동은 바벨로우 바벨로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팁을 바벨로우도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드리프트랑 비슷한 방식으로 가는데 네 그냥 상체 각도 그대로 만들어서 팔꿈치 내에 전해서 당겨서 하부까지 좀 잘 쓰이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지 빼주시고 엄지를 빼고 네 손리스로 하고 팔꿈치를 네 네 팔꿈치를 네 가슴 열어주시고 그리고 각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힙 뒤로 빠져도 됩니다 네 중심 앞쪽 가슴 조금만 더 열어주세요 오우 바운스 치지 말고 왜? 아 잠깐만 잠깐만 형이 형의 습관이 약간 상체를 네 하나 여섯 여섯 너무 넓게 잡지 말고 어깨넓이 정도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상체 각이 이 정도까지 세워져도 괜찮습니까? 어 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아 예 그지 같다고 하셔도 되고 수축할 때 상체를 숙인 상태로 갈게요 네 아 상체 각도를 그러면 계속 어느정도 잡아 놔야 돼요 네 상체 각도 또 유지하고 그냥 여기서 가슴만 열어주시는 느낌으로 예 한참 속여야 되는구나 응 원함 담벨도 그걸로 네 첫걸에 걸어서 탐풀다운 하듯이 그대로 밑으로 쭉 가슴 열어서 당겨주시면 몸 이렇게 기록 빠지면 응 그대로 천천히 아 움직여주시면 이런 느낌으로 그럼 템포도 지금 같은 정도의 템포로? 네, 천천히. 너무 빨리 하시면 이게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텐션을 항상 텐션 잡아서 그건 안됩니다. 아니, 일단은 체크! 중견을 파악해내고 궤도를 체크 몸에서 안 멀어지게 몸에서 가까이 팔꿈치 몸에서 가까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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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잠깐만 야, 돌려봐 여섯 갠지 한번 돌려봐 나 진짜 방금 화나려고 했어 여기 팔꿈치 받쳐주시는게 편합니다 다리를 편하게 이렇게 다리 조금 더 벌려주세요 조금 더 펴서 들어와야되요 이렇게 네 와씨 이렇게 네 네 가슴 열고 열어주면서 세 여섯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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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머니 일곱 주머니 여덟 아홉 팔꿈치를 주머니 쪽으로 가자 네 주머니 쪽으로 그렇죠 그럼 이 팔의 내각도가 많이 안 접해도 되나요? 네네 덤벨이 약간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앞쪽으로 해주시고 네 그럼 거의 팔을 좀 배제시키는 거네요? 팔의 굽힘을 네네 맞습니다 그렇죠 몸에서 가까워지게 가슴 열어주세요 가슴 죽으면 안됩니다 내려갈 때도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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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고 네 오케이 야 나 왜 이쪽 팔에 따르냐 ㅋㅋㅋㅋㅋ 여기가 여기가 하나 둘 둘 셋 셋 열 하나 오케이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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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근데 진짜 30은 안될 것 같아서 네 그럼 20으로 네 아홉 저도 성남치의 원암을 요즘에 좀 연습하고 있는데 제 나름의 좀 개떡 같은 자세로 할 때는 4,50kg 갖다가 막 어떻게 해서든 하려고 하는데 아 이걸 각잡고 이렇게 하니까 20kg도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진짜로 셋 좋아요 넷 그렇지 아홉 강배로 잡아서 내려야 돼요 빨리 떨어지면 안 돼요 최대한 천천히 잡아서 내려요 열 오케이 아홉 바로바로 빠꾸가 없으니 하나 둘 셋 아홉 아홉 세트 너무 좋았어요 그런 말씀을 좀 강조해 주세요 이런건 꼭 편집하지 말고 담아주세요 이거 팔꿈치를 최대한 안쓸려고 해야 돼요 네 아씨 아 역시 박성원 선생님도 지금 계속 강조하시는 부분이 등의 하부쪽을 잡아놓는거 어깨를 후인으로 긴장을 잡고 가는거 이거 두가지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는거 같아요 선생님 10개 끝났습니다 8개서 8개 방금 진짜 10개 했어요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나오신게 가슴을 열어라 에 5가 죽으면 에 수축 등이 수축을 할 수 없어요 닫혀 버리면 수축이 안되기 때문에 항상 면치는 열어놓은 상태로 수축이 하니 이루어 주신 주셔야 됩니다 아 오늘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간단하지만 매우 많이 힘들게 데드리프트 바벨로 원암 덤벨로 등 운동 프리웨이트 제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들 3가지를 배워 봤습니다 50분 조금 넘게 진행을 했는데 아 진짜 하기 싫어 졌어요 아 이제 박성원 선생님께서 또 간단히 멘트를 한번 해 주시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피지컬 두 분께 제가 피칭을 할 수 있었던게 너무 영광이고 그리고 다음에는 제가 어깨 운동을 한번 배우러 혹시 박성원 선생님 올해 대외 계획이나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예 올해는 저희 국내 클래시 피지크 프로전이 거의 하반기에 몰려 있어 가지고 하반기 국내 프로쇼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어 박성원 선수님도 클래시 피지크 프로전을 나가시고 아마 저도 하반기를 나갈 수 있으면 나가서 다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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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배웠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세미나 양산 햄머짐에서 일정은 다 마치고 비행기 타고 또 김평왕으로 넘어왔습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또 여기 있는 친구들과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먹어야 되니까 뭐 먹을래?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조금 정신없는 브이로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잘 봐주십시오